너희가 홈런 치면 우리도 홈런 친다 너희가 삼진 잡으면 우리도 삼진 잡는다 더블까지 똑같이 잡아가며 엎치락뒤치락인 남양주 카나스 리그 1호 2부 남양주구 고려대 최강 SJ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에다닌 야달코치입니다 대강 SJ 선발 투수는 47세 젊은 오빠 야달코치입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초반 힘으로 누르려는 투수 히트 아이고야 이게 뭐 아이고 더부없이 납불에게 포심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다 생으로 온런을 맞는 투수입니다 마른 몸매에도 파울을 내는 중앙고추 신팔복년 납불 원정택 선수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변화구를 건드려봤지만 힘없는 레아 땅볼로 원아웃이 됩니다 슬러브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하지만 베이스 온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슬라이더에 레아 땅볼 더블 찬스 오우 유격수와 이루스의 빠른 플레이로 더블 아웃을 만듭니다 남양주국 의료팀의 선발 투수는 칼벌리 무의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온 황채영 투수입니다 역시 젊은 세대일수록 영상에 대한 거부감 없이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볼로 원스트라이크 하지만 아쉽게도 볼렛을 주고 마는 투수입니다 오늘 뭔가 해줄 것 같은 민준홍 선수에 타서 초구를 지켜봅니다 이 땅 다블 코스 아 이렇게 일을 내나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 심판자량인 것 같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고구려팀의 쇼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랑기 3번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이어서 4번 5번 타자를 모두 볼렛으로 내보내며 초반부터 위기를 맞는 고구려팀입니다 최강 SJ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유선우 선수의 타성입니다 라고 꼭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투수를 달래로 마운드에 올라온 고구려팀 감독입니다 홈런 친다고요? 어이 한번 봅시다 아 비처복 어이없이 1점을 주고 어이없는 실수에 비처가 웃음을 지어봅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순간 히트 손가락 끓인 곳으로 정말 홈런을 쳤습니다 초반 기세를 꺾어버린 3타점 우중 홈런을 치는 수산베어스 레이저리그 출신 유선우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긴장감이 안 풀린듯한 광채영 투수입니다 아 또 글렛을 줍니다 바깥쪽 꽉찬 우어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룩킹 삼진 파울 원 스트라이크 똥풀 커브로 투 스트라이크 어우 베트 스피드 엄청 빠른데요 하지만 투심으로 삼진 어우 맞았으면 큰일날뻔했습니다 한가운데 오 스트라이크 슬라이더를 건드렸지만 타격광 수비장인 미스터 손 소년성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에 투아웃이 됩니다 아 요즘 저박수를 자주 애용하는 투수입니다 양쪽 팀 모두 걸쳐오는 볼은 스트라이크 훈란해줬다는 심판힘입니다 그러면 됐죠 뭐 안 잡아주니 조금 더 집어넣어보는 투수입니다 빠른 볼에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갑작스런 오프스피드 똥볼 체인지업에 삼진 나름 체인지업 맞죠 황당한 표정의 타자입니다 죄송해요 이 선수가 빨리 살아야 하는데 요즘 계속 슬럼프인 전우진 선수 인코스 원 스트라이크 고속 커브에 투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삼진 이제 안정을 찾았나요? 가자 가자 결국 투수를 바꾸는 고구려 팀입니다 수고했어 투수는 1회 야달코치에게 홈런을 친 미운 사람 그 사람 80년 중앙고 출신 원정택 선수입니다 민주룡 선수 이번에 뭐 보여주나요? 변화구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일루 주자가 1루 스틸에 성공합니다 또 떨어지는 변화구를 가볍게 밀어 아니 밀려쳐 우환을 만듭니다 다음 타석에 더 멋진 거 보여주세요 안타치기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란기 선수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자 띕니다 아! 포스 가부를 놓치면서 쉽게 스틸을 허용합니다 히트 와우 가볍게 밀어친 것 같은데 펜사까지 날라가네요 언더베이스로 주자가 한 베이스킬로 하며 1타점 우위풀로 점수를 또 안전벌리는 최강의 CJ 1스트리트 각큰 변화구에 원스트라이 그리고 높은 베스트볼에 우풀이 되며 스트리아웃 공수에 듭니다 3회에 3회에도 최강의 CJ 마운드는 야달 코치가 지키고 있습니다 육당 역시나 저 자리엔 타격광 수비짱 야맹증 미스터 손 손현성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하며 원아웃 인코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 이야 바깥축 슬라이더 그대로 밀어치습니다 어우 펜스까지 날라가네요 삼았다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1회 홈런을 친 미운 사람 중앙곤 앞을 원정택 선수에 타서 히트 살짝 떨어지는 투심을 거둬올렸지만 타구가 뻗지 않고 충견수 손승선수의 넓은 수비에 투하웃이 됩니다 SJ팀 보면 팀원들이 이런 플레이를 자주 즐기는 것 같습니다 1루 주자 뜹니다 하지만 자완견제 디미진 스타트와 포수에 앉았다 그리고 1루수에 나와라 가제트 발로 부드럽게 태그하며 주자를 아웃 시킵니다 요즘 어떤 것 같아? 배제 이후로 몸이 안좋아요 첫 핑계되는거야? 맨날 핑계반되는 손현성 선수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네 넘어갔습니다 배제고가 나온 유쾌한 사야 홈런왕 손현성 선수 배제 이거 이후로 나락으로 떨어진 손현성 선수 여러분의 힘찬 격려의 댓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맨날 핑계야 아 알죠 알죠 맨날 안좋해 아 오빠 너무 오래갖어 치는거 못봤어요 저거 치고싶은데 이게 솔직히 않네 오늘 양쪽친다 저 코스는 안잡아주는 심판님입니다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편화구에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스윙 상진 편화구에 싱글 악셀로 선비를 나가는 배제고가 나온 스타 손현성 선수입니다 오늘 홈런을 기록한 유선우 선수의 타석 힘차게 돌려봤지만 파울 원스트라이크 바깥쪽 볼을 툭 갖다 댄볼이 두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다이어트에 조금 성공하여 다시 예전 일부리그 타격왕으로 찾아가고 있는 장영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하지만 편화구에 스윙 투수 옆을 지나는 총알타고로 중안을 만들어내는 한때 크넥 세일부 타격왕 장영민 선수입니다 야 멋져 후속 타자가 코스 한타로 좌안을 만들었지만 다음 타자 전우진 선수의 밀어친 타구가 라이트의 안정적인 수비에 3아웃 공수가기도 됩니다 후반부 가서 재미있는 다음편 예고 구석구석 지르는 컴퓨터 재고가 다시 살아난 야달코치의 커맨디에 조절한 감을 붙잡는 고그랩팀 하지만 야달코치의 체력자와 틈을 타 뺑이 팔을 퍼붓기 시작하고 추앙곤 앞을 원정택 선수의 노련한 비치기에도 최경 스위도 도전하긴 마찬가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